1, 2, 3 위아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또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좋아요? 멤버들이에요. 잘 그리기 때문에 위아이 배 피카소 뽑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아이 배 감각과 그림 실력이 뛰어난 피카소를 뽑는 게임입니다. 막내 둘이서 팀원을 삼삼으로 만들어요. 제시어를 보고 등에다 그리는 거예요. 그럼 그 촉감으로 무슨 그림인지 맞추는 거죠? 똑같이 그림이 있는 거죠? 그럼 막내 라인이라고 하면 대현이랑 준수랑 이제 하면 되겠네? 네. 막내 라인으로. 막내 라인. 보면 아는 게임. 그럼 일단 팀원을 먼저 뽑아볼까요? 가운데에서 팀원을 뽑아서 뒤로 붙자. 좋아. 야 근데 나 갖고 싶어서 어떡하냐? 아 그럼 내가 또 업핑일 수밖에 없겠구만. 오케이. 오케이 어떡하지? 세 번째. 락 시즈 오브 페이퍼. 락 시즈 오브 페이퍼. 예에에에에. 아 여기 아는 거. 아니 가위바위보 이기자마자. 준서가 동환이 해봤고. 이기자마자. 왜 이렇게 싫어해요? 동환이 이래? 동환이 이래? 아니 동환이 이래. 가위바위보 잘해! 나한테 잘한다고! 그게 아니라 가위바위보 져서 우리 셋이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 가위바위보 져서 뽑아보겠습니다 준수아 또 반전으로 설마 이변이? 설마 반전으로 도와줄게요 저는 요한이 형 그렇지 야 여기 셋 중에 내가 제일 야 이거 좀 당연한 거 아니야? 난 혹시 나 안 뽑힐까 봐 불안했다니까 진짜로 하늘 마신 거 가위바위보! 하늘 마신 거 가위바위보! 야 너 왜 이렇게 싫어해 왜 이렇게 싫어하려고 상냥해지니까 가위바위보! 아 가수까지 져라! 가수까지 져! 야 너 지금 가위바위보! 여기서 어... 아 그림은 내가 꼴등이긴 해 그림은 꼴등이긴 해 근데 정답을 잘 맞출 거다 어... 자 요한이 형 애타피 뭐 저는 자신 있다니까 왜이냐 Travis 우리 가위바위보 할까? 아 이긴 사람 골라서 가자 형 형 이긴 사람이 골라서 나 형 형 그만큼 뽑기 뽑을 사람이 없었다는거야 지금 형 형 형 형 그만큼 뽑겠지 형 그만큼 뽑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지금 알아서 선생님 비슷해 한 점심 마 가위바위보! 궁금한ustered 마음에 안 들었어 나는 그냥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나 외보 보라 했는데 왜 그러는데 근데 난 마음에 안 들었어 2개 다 들게 아 완전 팀 좋습니다 저희가 좀 정해볼까요? 유영아 빼면 시체가 어때요? 유영아 빼면 나이스 그러면은 우리는 좀 위카소 위카소 야 우리도 지금 모시는 거 아니야? 유영업, 휴렁티였어. 휴렁티였어. 우리는 윌인트로 가요 윌인트로 가요 윌인트로. 윌인트로 가요. 신뢰도 가죠. 신뢰 그러면. 그만한 게 아니라. 뭐 왜 더 신뢰? 왜 좀 쉴까? 하지만 누가 먼저 시작할지 이번에는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해봤어요. 오케이.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아악! 이겼다! 안 했다! 가위바위보까지 했어. 가위바위보 진고 가위바위보. 그렇지. 야 이거 억울해. 아니 그런데 이 게임 이겨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게임이 아무도 없어. 먼저 할 줄 중요하잖아. 기선지 형. 기선지 형. 아 이럴 줄 알았어요. 음식? 어느 팀부터 할까요? 이긴 준소씨가 고르세요. 먼저 할 건지, 후회할 건지. 후회할 거예요? 아 후회할 거예요 아마 진짜. 후회할 거 같아요. 보행 보행 보행. 시작!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세게 눌러? 안 봐? 아니 왜 저렇게 돼? 야 너무 빨랐어 아니야 아니야 시간제한 안에 많이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용아 잘 뽑았네 야 요한아 어때?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 아니 약간 이런 느낌인가? 됐어 됐어 됐다 야 용아 그림 좀 그리네? 석화가 이런 느낌인 거 보다 나 끝난 지 한참 됐니 안 떠오르고 있어 저기 형 세게 눌러? 아 보여줘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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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안 오나고 바로바로 보여줘버려? 저기 뚫렸어 벌써야 알았어 알았어 근데 그림을 못 그리는데 못 익어 그렇지 그렇지 야 왜 이렇게 많아? 야 왜 이렇게 많아? 됐어 됐어 끝 나도 끝 자 용아 정답 뭐해요 정답은? 야 이게 왜 이렇게 돼? 못 되는 거는 진짜 어려워 야 이거 진짜 야 진짜 어려워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어려워 앞에 보세요 자 다음 문제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거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마지막 마지막 헷갈려서 멀지마 멀지 말고 헷갈려 뭐지? 그래 정답 유추라도 해서 막 그래 저거 잘 저렇게 막 그랬으니까 빨리 야 잠깐 방금 거 뭐야? 야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천천히 했어 형 그리는 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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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봐. 뭐야 얘가? 동물... 동물이야? 미치겠다 진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형 이게 길 같은데 내가 방금 그린 걸 그리라고 뭔지 모르겠니 어떻게 알려고 하지마 새로 그려? 약간 이런 느낌인가? 어머! 알았어 알았어 김유한은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데 야 근데 다음 문제 아니 잠깐만 맞힐 수도 있잖아 가려 가려 관지 쪽으로 얘기 좀 해줘 나는 내가 봤을 때 좀 세 형 형이 그리는 거 봐봐 자 뭐야 하나 둘 셋 돼지? 맞아? 하나 둘 셋 어? 야 점점 해! 이거는 씌울 수 있어 오오오 그리고 여기다가 어머? 어떻게 하는지 감각이 중요하네 어? 약간 뭐였어? 이거는 잘 그리는 거랑 생각하고 그러니까 감각이 중요하네 우와 커지? 동그라미 그렸지 여기 아까? 아까 동그라미 그렸어? 아 이번에는 음식입니다 음식 야 이거 잘 그리는 거 살아있다고 음식입니다 자 5분 땡 어 뭐 그렸는데 말해봐 잠깐만 잠깐만 요한이 맞힐 수 있잖아 이거 맞힐 수 있잖아 맞아 너 어 좀 비슷한 게 나왔어 잠깐만 뭐야 아 요즘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안 맞았어요 일단 간접적인 설명 조금만 해줄래요 약간 이게 준서랑 좀 관리 있는 거 같은데 맞지? 뭐 너무 준 거 아니에요? 음식 뭐하네 이거 너무 안 돼요? 너무 직접적인 이스타인가 맞지? 요한이도 안 이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준 거 어떻게? 이번에는 제가 음식 주사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해보세요 진짜 아 해볼게요 해볼게 이렇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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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거냐 이게 제가 집으로aining 했네 보자멸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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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셋 글아야 왜 진짜 저 Voice 저는